자 이제 참 얼굴 뱉기 힘드신 분인데 멀리 미량에서 이곳까지 오시기 때문에 얼굴 뱉기 정말 힘들어요 이제 장례식도 하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자주 부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스러운 정의경 가수님을 초청해서 6일 중간 교수님 곡입니다 내 모양 미량, 미량 사랑으로 했는데요 정의경 가수님 나오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환자님 암성같은 눈물이 돌아와 아름다운 환자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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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